대전의 한 소아병원에 입원했던 아기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염성이 높다 보니 오늘만 확진 환자 3명이 추가돼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큰 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와중에 대전시는 당초 접촉자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공주에 사는 생후 7개월 여자아기가 감기 증상으로 대전의 한 소아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열성 발진이 생기는 가와사키병이 의심돼 5일 만에 상급 병원으로 옮겼고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는 최근 베트남 출신 엄마와 홍역 유행 국가인 베트남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올해 초 전 의료진이 홍역 예방접종까지 마쳤는데 환자가 발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아기와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9개월부터 3세까지 영유아 7명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은 충남대병원에 나머지 5명은 자택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대전시는 당초 접촉자가 17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소지가 공주라는 이유로 최초 발병 환자의 접촉자는 대전시 집계에서 빠졌고 또 나머지 확진 환자 4명의 접촉자도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뒤늦게 접촉자가 세종 공주까지 86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홍역 등 예방접종인 MLR 1차 접종 시기를 생후 12개월이 아닌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